댓글로 형 잘 보고 있어요 응원할게요 너무 감사한데 그 뒤에 덜렁 그거 하지 맙시다 부담스럽습니다 야 니는 견갑이 좋다 왜왜 턱걸이 최종 도전은 중량 턱걸이로 정해질 것 같다 최종 목표는 60kg 중량 턱걸이다 맨몸 턱걸이 4개 당겨지면 0.3kg 중량 턱걸이부터 들어간다 빠지 터지겠다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화장실 인테리어를 보여준다 지금은 밋밋하다 첫번째로 타일 사서 깐다 얼마 안하거든 그리고 또 깐다 비용 얼마 안하거든 남는 공간을 이렇게 잘라서 끼운다 커튼 사서 단다 이것도 얼마 안한다 변기 위에 선반은 쓰댕으로 깔끔하게 붙이고 공기 주위에 남는 공간들이 보인다 이건 그냥 자갈 가져와서 구우면 된다 물 잘 빠진다 보자 괜찮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남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화장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변기다 소변을 누든 대변을 누든 기분 좋게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연기를 열면 이렇게 연기가 나와야 한다 봐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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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보면 여자야가 너를 멋있게 생각할 거다 니 좀 장난하나